아 너무 이쁘지 않아요? 나도 좀 만져보자 이제 간식 많이 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기분 좋을 시간 안녕하세요. 훈련사 강형우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촉촉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촉촉이에요 근데 나를 좀 무서워하는 거 같아 촉촉아 모기는 좋아하니까 옆에 이렇게 오네 지금 보호자님이 쓰시는 간식은 딱딱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애기 강아지들을 시작을 할 때에 닭가슴살 같은 거? 육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앞니발이 뜯어지면 루어링 하기에 참 좋거든요 이 손짓이 예전에 람보하고 다릅니다 람보는 긁으면 아팠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좀 가르친다기보다 친해지려고 노력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보호자님은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우셨겠지만 표정은 이 사람 뭔데? 약간 그런 표정이에요 간식 주는 아저씨야 엎드려 한번 해볼까요? 밑으로 살금살금 내려볼게요 옳지 이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엎드리잖아 이거를 이렇게 서도 한번 어이쿠 이야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도 시간 지나니까 제가 주는 거 잘 받아먹고 제 손도 이렇게 잘 사네요 훈련한다고 하면 무조건 막 밝게 이렇게 막 다가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맞는 개들도 있어요 가만히 있고 좋아하는 거 그냥 한두 개씩 주고 기다려줬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개들이 있는데 얘가 딱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터치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털이 좀 계속 자라는 친구이다 보니까 미용을 좀 할 기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안 좋은 스트레스를 앞으로 계속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기떼 한 손으로 이렇게 뜯어먹게 해주고 한 손으로 만져주고 턱도 만져주고 우리가 만지는 손길에 스트레스를 좀 낮출 수 있게끔 별과 아닌 행동들 자꾸 반복해주면 훨씬 좋아하죠 그리고 이때 볼펜 같은 걸로 이런 데 한번 꾹꾹 눌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사 많은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뽕 뽕 이런 연습 그다음에 또 하나는 휴대폰으로 정류장 소리, 버스 소리 여기다가 이제 틀어놓고 간식 주면서 들려주는 거예요 택배요 아, 예뻐라 음식이요 하고 간식 줘요 간식 먹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동생이나 엄마한테 현관 가서 진짜 초인종 눌러봐요 띵동 하면 음식 왔네 하고 이제 간식 이렇게 주는 거예요 왜냐면 말티프들이 집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죠 이거 한번 올라가 볼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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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이 이상하다, 그렇지?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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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느낌을 딱 보니까 모르는 거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 있어요 딱 이때는 앉아 엎드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런 거 하나 딱 놓고 거기에 올라가는 연습을 시키는 것만으로도 내구성이 조금은 더 유연해지고 강해지는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는 쭈뼛대고 못 올라갔는데 한두 번 경험해서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이제는 조금 편하게 올라가네요 어이구 잘했다 이번에는 캔넬 한번 해볼까? 좋아 되게 잘 들어갑니다 캔넬은 연습을 좀 했는지 경험이 있는지 이거를 두 개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올라가니까 먹이를 먹는 걸로 아유 좋다 어우 잘한다 일로 와봐 들어가보자 예스 잘했어 기이 자 그 다음 뭐야? 그렇 옳지 옳지 잘했어 촉촉이가 아까보다 훨씬 더 마음이 좋아졌어요 애교도 부리고 그런데 확실히 터치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요 이거는 뭐 보호자님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타고나기를 조금 민감하게 과민하게 태어났으니 꾸준한 사회성 훈련으로 좀 극복해 봤으면 좋겠다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 아니야 이렇게 안고 이제는 내가 기분 좋으시네 이제 간식 많이 줬으니까 나도 좀 만져보자 오늘 말티프 촉촉이 하고 훈련을 해 봤는데 사실 처음에 저도 불편해 한다면 스트레스 주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 그나마 이 친구가 마음이 좀 풀렸나 봐요 그래서 먹이도 잘 먹고 앉아도 하고 야 이거 누구보다 더 잘한 거 같은데 너무 예뻐서 만지고 싶지만 그거를 조금 참으면 이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 같아요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내 강아지 출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잘 키워보자고요 또 봐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